안녕하세요. 압둥이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압둥이젠입니다. 저희가 지금 홈키라를 마치고 나왔는데요. 저희가 퀴즈를 했는데 제가 이겨서 벌칙을 수행하려고 합니다. 오빠가 엎드려 뻗치고 제가 그 위에서 기타를 치는 겁니다. 그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엎드려 뻗쳐! 빨리빨리 안오나! 굶뚜다 굶어! 아 자신감해. 아 자신감해. 아 자신감해. 아 자신감해. 아 자신감해. 그럼 기타를 쳐다보니. 나 차다. 나 차. 내가 나 차. 어 그래. 지금 더 가줄게. 와 흥무거. 오빠가. 저자마자 떨려지니까 이렇게 되냐? 네. 여기까지. 다 해보겠습니다. 네. 오빠가 허리가 부들부들부들 떨려서 부러지기 전에 제가 일어났고요. 그럼 콩키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악동리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. 기분 풀어. 안녕. 안녕. 그 말 끝으로 흐른